아주 간단한 방법이 우리들의 재물의 길을 새로 열어준다면 그래서 돈복의 길이 넓혀진다면 우리가 또 이 방법도 안 할 이유 없죠. 새로운 금전으로 물꼬를 트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그런 풍수방법이 되어줍니다. 이때 필요한 게 있죠. 바로 양파 껍질이 조금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 양파 벗기면 바스락거리는 거 나오잖아요. 양파 껍질만 있으면 됩니다. 종이컵에 물을 한 2불일 정도 받아주신 후에요. 그 속에 그 소량의 양파 껍질을 넣어두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의 문을 여는 금전적인 행운의 문을 여는 막혀있던 그 재물운을 한꺼번에 터지도록 돕는 그런 그 풍수적인 의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양파 껍질은 그 풍수적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양파는 그 자체로 또 강한 정화 덕력을 가진 그 식물이죠. 양파 껍질을 그 물에 담가 놓으면 그 물은 그 강력한 또 정화 에너지를 띄게 됩니다. 하루 동안 놓아주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날 양파 껍질이 우러난 이 물을 집 밖에 나가서 그 야외의 그 흙에 살짝 그 뿌려주시면 됩니다. 집안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 밖으로 밀어내서 막혀있던 그 재물운을 또 크게 그 열어주는 그런 그 금전운의 그 물길을 열어주는 그런 풍수적인 준비가 되어줍니다. 풍수에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그 재물운을 가로막습니다. 침잔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을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줍니다.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주는 것이죠.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이 또 점차 그 쌓여가는 커다랗게 그 재물의 그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양파는 그 매우 또 강한 그 생명력을 가진 그 식물입니다. 이 강한 그 생명력이 담긴 이 양파 껍질 물을 뿌리게 되면 재물의 그 기운이 단단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게 또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그런 금전적 기회의 그 확대 효과도 풍수적으로 또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. 시간이 나실 때 종이컵에 이렇게 그 물과 그 양파 껍질을 그 담가 놓으시고요. 이렇게 하루 지난 후에 집 밖에 그 뿌려보시기 바랍니다. 아파트 사시는 분 같으면 또 화단주의가 해당이 되겠죠. 재물의 그 길을 돈복의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그 풍수적인 방법이 되어줍니다.